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오늘 4단원, 감동을 나타내요 단원을 같이 공부를 해볼거에요. 오늘은 감각적 표현의 재미를 느끼며 같이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어책 120에서 125쪽이니까 미리 구어책 준비해주세요. 우리가 시를 읽어볼거에요. 공을 차다가라는 시를 읽어볼건데 시를 읽고 나라면, 자신이라면 공을 찰 때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면 공을 차는 친구들의 모습과 표정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진을 한번 참고하면서 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차다가, 이정환. 공을 차다가 그만. 탯빛을 뻥. 차버렸어요. 운동화가 우아. 하고, 한참 속 굳혀오를 때, 친구는 공 몰고 어느새 골문까지 간걸요. 자, 이런 시였어요. 우리가 시를 공을 차다가라는 시를 읽어봤는데, 그럼 한번 같이 공을 차다가라는 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햇빛을 뻥! 차버렸어요. 라고 처음에 나왔어요. 이 시에 처음에 햇빛을 뻥! 하고 차버렸다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공을 차야 되는데 햇빛을 뻥! 하고 차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헛발질을 했기 때문에, 헛발질이라는 것은 원래 차야 될 공을 찼어야 되는데, 공을 차지 못했다라는 거죠. 공을 못 찼어요. 공을 못 찼기 때문에 헛발질을 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표현을 햇빛을 뻥! 차버렸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을 만약 차야 돼. 우리가 공을 차야 돼요. 그럼 공을 찰 때는 어떤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공을 찰 때는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만약 시를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재밌게 얘기를 할 때 공을 찰 때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하늘까지! 하늘까지! 뻥! 찼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높이, 또는 아주 멀리, 정말 세게 공을 차면 잘 나갈 것 같아요, 공이.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시를 읽어봤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4단원, 감동을 나타내요 단원을 공부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배울 내용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각적 표현의 재미를 느끼고, 이것을 시나 이야기를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감각적 표현이 잘 드러난 시를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제목은 맨드라미 꽃밭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맨드라미 꽃밭, 정한영. 맨드라미 꽃밭으로 가을볕이 모입니다. 우리 집 장닭볕처럼 물이 들어 고운 꽃밭. 꽃꽃에 닭 울음소리가 들려올 것 같습니다. 자, 맨드라미 꽃밭이라는 시예요. 이 맨드라미 꽃밭은 뒤에 보면은, 뒤에 있는 이 꽃이 바로 맨드라미 꽃인데요. 여러분들 잘 보여요? 혹시 뭐랑 닮았지? 뭐랑 닮았나요? 그렇죠. 이 시에 보면 장닭볕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닭을 보면은, 이렇게 닭이, 아, 선생님 닭을, 눈이 있는데, 여기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을 닭의 볕이라고 그러죠? 이 닭의 볕과 닮았다고 하는 꽃이 바로 맨드라미 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맨드라미 꽃밭을 읽어봤는데, 우리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선생님이 맨드라미 꽃이 뭐랑 닮았다고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우리 맨드라미 꽃밭이라는 시를 읽었으니까, 당연히 맨드라미 꽃밭이 떠올라야 될 거고, 그리고, 자, 아까 얘기했듯이 맨드라미 꽃과 닮은 닭볕이 떠오를 수가 있겠죠? 자, 왜 맨드라미 꽃밭에서 그럼 닭 울음소리가 들려올 것 같다고 했나요? 자, 우리 맨드라미와 계속 닭이 연관되는 거는, 우리가 시를 잘 읽은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맨드라미가 멋처럼 생겨서, 선생님이 아까 아주 자세하고 멋진 그림을 그려줬는데, 닭의 볕처럼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가지 우리 감각을 활용해서 오감 놀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오감이라고 하는 거는 시각, 눈으로 보는 거, 청각, 귀로 듣는 거, 후각, 냄새로 맡는 거, 미각, 맛을 보는 거, 그 다음, 촉각, 한번 내가 만져보는 거, 이런 거를 바로 오감이라고 하죠? 그럼 우론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같이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 어떤 소리였죠? 잘 들었어요? 혹시 난 작아서 못 들었다. 선생님 소리를 좀 더 키울 테니까, 키우고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어? 이게 어떤 소리지? 마지막으로. 어떤 소리였죠? 아, 그렇죠. 휘파람 소리였습니다. 우리 휘파람 소리를 들었는데, 휘파람을 휙휙 부는 그런 소리가 났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소리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이 소리를 처음부터 키고, 어떤 소리였죠?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에, 그런 나오는 소리 같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그렇죠. 우리 이 소리는 바로 뚜벅뚜벅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사물의 모양이나 색깔을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죠. 자, 옆에 있는 거 혹시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죠. 바로 포도입니다. 자, 이 포도를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포도의 색깔, 모양, 그 다음에 생김새를 갖고 우리가 표현을 해볼게요. 자, 동글동글한 포도알이 어떻게 열렸어요?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우리 포도알이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또, 자, 포도는 무슨 색? 보라색입니다. 라고 모양이나 우리가 색깔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만졌을 때, 만졌을 때의 느낌을 상상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의 곁에는 없지만, 뭐죠, 얘가? 풍선입니다. 자, 우리가 풍선을 만졌습니다. 풍선을 만질 때의 느낌을 상상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풍선을 만졌어. 만지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죠? 그렇죠. 우리가 탱탱한. 풍선을 만지면, 누르면 이렇게 공기가 들어있어서, 탱탱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자, 맨질맨질한 느낌이 납니다. 뭐 꺾을꺾을 하거나, 막 따갑거나, 이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공부 앞에서 생각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오늘은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서, 느낌을 한번 나타내 보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을 우리가 지금부터 감각적으로 표현을 해 볼 건데요. 자, 지금 선생님이 대상을 세 가지로 줬어요. 세 가지를 그림으로 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곰인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축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각각의 대상들에 어울리는 표현을 찾아줄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보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보들보들, 동글동글, 매끈매끈, 아삭아삭, 물렁물렁, 탱글탱글, 거칠거칠, 뻥, 푹신푹신, 꼬불꼬불, 대굴대굴, 와삭, 펄럭펄럭, 요리조리, 왁자지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곰인형이에요. 곰인형은 푹신푹신하기도 하고, 꼬불꼬불 이렇게, 실이 말려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이 곰인형은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렁물렁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럼 우리 다음, 사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과는 동글동글하고요. 그리고 위에서 뭐가 있을까? 자, 매끈매끈합니다. 사과가 아주 매끈매끈하네요. 그 다음, 찾았나요? 그렇죠. 와삭 하고 우리가 이 사과를 와삭하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또는 아삭아삭, 와삭하고 한번 해먹거나 아니면 아삭아삭 이렇게 사과를 씹어먹는 그런 감각적 표현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축구하는 학생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떤 표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선 공을 뻥 차는 뻥. 그리고 공이 굴러가는 대굴대굴이란 표현도 찾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리조리 공을 갖고 공을 몰고 가는 친구를 생각할 수 있겠고. 자, 여럿이서 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왁자짓걸, 우리가 소리가 막 여기저기 소리가 나고 학생들이, 친구들이 서로 패스 패스, 여기 여기 얘기하는 이런 왁자짓걸이란 그런 표현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잘해봤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감각적 표현을 한번 넣어서 앞에 대상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 세 친구들이 표현을 해줄 건데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감각적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줬네요. 우리가 오감이라고 했죠? 자, 오감 놀이를 했습니다. 눈, 귀, 입, 코, 냄새, 그 다음 손,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는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두 친구가 자, 푹신푹신이란 이런 감각적 표현을 써줬고요. 그리고 자, 사과를 우리가 아까 감각적 표현으로 아삭아삭을 찾았었죠? 그래서 우리 사과를 앙 하고 베어 먹으면 아삭아삭 소리가 난다는 이런 감각적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한차시 수업이 끝났으니까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물도 먹고 그 다음 다시 공부할 준비를 하고 난 다음 앉아서 영상을 틀어주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충분히 주식을 취했으면 다시 영상을 함께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대상을 한번 떠올려보고 그 느낌을 감각적 표현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 거에요. 자 지금 집에 있는 친구들은 집에 있는 사물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면서 관찰해 볼 거고 혹시 학교나 교실에 있는 친구들은 학교에 있는 사물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면서 관찰해 볼 거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귀를 쫑긋 소리를 듣고 또는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만지듯이 손으로 한번 만져보면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무 사물이나 다 좋습니다. 자기가 주위에 있는 사물을 보고 감각적 표현을 써서 한번 얘기를 해 볼 거거든요. 자 우리가 대상을 떠올렸어요. 대상을 떠올리고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 볼 겁니다. 자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어요. 귤이 있습니다. 귤은 새콤달콤해요. 자 맛을 봤어요. 공처럼 둥그스름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랑말랑합니다. 라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이런 여러가지의 뭐를 썼을까요? 감각적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럼 여러분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에 쓸 수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에 한번 써보고 혹시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친구들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하나 더 예시를 같이 한번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더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개. 선생님은 대상을 지우개로 잡았어요. 자 지우개는 어떻죠? 쓱쓱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손으로 만졌을 때 우리가 쓱쓱 우리가 지울 수 있는 거 또는 눈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 네모 반듯합니다. 모양이 아주 네모 반듯해요. 그리고 젤리처럼 만졌을 때 탱탱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관찰해서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고 만져보고 그 다음에 관찰해보는 다른 여러가지 오감을 활용해서 관찰을 해서 작성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멈추고 작성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상을 관찰을 했으면은 그 느낌을 감각적 표현을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아까 예시처럼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공처럼 둥그스름한 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몰랑몰랑한 홍시 아니면 단풍처럼 불그스름한 노을 아 단풍처럼 불그스름 빨간 이런 이쁜색을 가진 노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후드득 떨어지는 빗방울 빗방울이 막 이렇게 후드득 떨어진다. 이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는 만져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아니면 맛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가 있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맛보고 냄새를 맡을 수 있네요. 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이런 오감을 활용해서 감각적 표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상을 감각적 표현으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리가 자 우리가 오감을 사용해서 감각적 표현을 쓰면 뭐가 좋을까? 자 친구들 얘기를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까요? 대상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어 자 우리가 느낌을 아주 생생하게 그냥 아 이건 어때 이건 어때가 아니라 아주 불그스름한 어떤 또는 후드득 떨어지는 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대상의 느낌을 재미있게 나타낼 수 있어 자 그냥 말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재미있고 뭔가 직접적이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감각적 표현을 말하려고 대상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 자 우리가 이렇게 감각적 표현을 말하려면 대상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것을 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4단원 감동을 나타내요 단원을 선생님과 앞으로 계속 더 공부를 할 건데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를 간단하게 말해줄게요. 자 처음으로 그 다음 처음으로 자 시를 한 번 더 읽어보고 여러 가지 감각적 표현을 말해볼 거예요. 그 다음 자 시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적 표현을 알았으면 그 다음 재미나 감동을 한 번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 자 시도 읽고 이번엔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글을 쓰거나 아니면 말로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느낌을 달려서 직접 시를 써보는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감각적 표현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이 감각적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